이거 한 번 만지면 뽑아야 되는 거지 그쵸? 아 한 번 만지고 무조건 뽑았네?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너도 했잖아 이미 어? 저 한 번 만지고 바로 뽑았어요 아 그래?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뽑을 게 없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만 내줘다 그러면 여기 이쪽 이런데 뽑을 게 근데 어쨌든 이 밑에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에서 뽑아도 괜찮다? 이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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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 게 없어 밑에 표는 무게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? 같이 움직이고 가운데? 안전하게? 너무 잘 가운돼요 만졌습니까? 만졌습니까? 만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 네가 살짝 내줘 근데 우리까지 괜찮아요 아 그래야지 그치? 우리 MC입니까? 그래야지 짠 좋았어요 나이키 나이키 이럴때 들으면 먼저 나이크 나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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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키는 신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으시고 일단 아침 시작할 때 신에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출근할 때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효 언니 1 1 2 1